전국 최초로 복지행정서비스를 통합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이달 출범과 함께 대구형 복지서비스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 분리돼 있던 복지행정을 통합해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각 분야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이달 초 전국 최초 복지통합기관으로 출범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형 복지혁신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4개의 기관을 통합한 시너지 창출로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유사 중복기능조정과 조직슬림화로 5억 2천 5백만 원, 사무공간통합 등 경상경비 절감으로 6억 5백만 원, ESG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7천만 원의 예산을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혁신계획은 첫째,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선도 둘째, 원스톱 통합 플랫폼 운영 셋째, 대구형 사회서비스 거브론서 출범 넷째, 핵심기능기반 조직구조 혁신 다섯째, 재정효율성 기반 ESG 경영 강화입니다. 예산은 줄이되 종전 각각의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지원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 민간, 기업, 시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형 사회서비스 거브론서도 구축해 쌍방향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지역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 다각적 기관과의 행복지능 상색 협력 모델 개발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으로 지자체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 모델의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침도 고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기능과 다양한 분야 복지 현장의 결합을 통해 대구는 물론 타 지자체 연구사업도 수탁받아 대한민국 복지 플랫폼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